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김경수 김혜시열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합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9대 총선 출마를 시작으로 세 번째 도전만에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당선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인데요. 자 김경수 당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62.4%죠. 득표율을 기록하셨는데 당내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이라고 들었습니다. 감회가 여러 가지로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경남도민들께 당선 소감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경남도민에 앞서 저를 당선시켜주신 김해 시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을 시켜주셨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해 가벌 국회의원 선거, 김해 시장 재선거와 김해 시의원 재선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까지 다섯 가지 선거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주신 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또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 김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주신 뜻을 잘 실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경수 당선자라고 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붙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타이틀인데요. 이제 이런 타이틀을 벗고 정치인으로서 우뚝 쓰게 됐는데 정치인으로서 출사표를 던지게 된 이런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은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그리고 제 스스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력입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에 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선거를 치른 것은 지난번 19대 총선, 2012년 총선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실패했던 이유도 김해 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에 대해서 애틋한 생각은 있지만 마지막 비서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김해 시민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요구하는 것이 김해 시민들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지난번 도지사 선거 그리고 도당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우리 김해 시민들 그리고 경남 도민들의 뜻에 맞도록 제 스스로 국회와 청와대의 경력을 가지고 김해를 위해서 그리고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 김경수로서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독자적인 활동 많이 기대를 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답게 저희가 이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재단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주기 행사,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노무현 대통령 7주기가 23일 내일입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공식 추도식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5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추도 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봉화마을의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날 김재동 씨가 토크 콘서트를 봉화마을에서 했는데 그날 약 4, 5천 명 정도 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4, 5천 명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다고 그러고요. 지난 주말에는 부산 그리고 김해에서 추모 행사가 같이 있었고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사진전, 추모 콘서트, 토크 콘서트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님 추모 기념 사업과 관련해서는 봉화마을에서는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고시 공부를 하셨던 마옥당을 복원하는 사업이 봉화마을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다음 사업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찬 행사 준비하셔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당선자 경우에는 노무현, 고노무현 전 대통령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지금까지 재미있는 일이 참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언론이나 또 이런 외부에 알려진 이야기 이외에 소개해 주실 만한 얘기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사실은 인터뷰나 이런 대담 프로 때마다 숨겨진 일화를 소개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은데요. 하도 많은 얘기들을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 대통령님과 관련된 분들이 많은 일화들을 소개해 놔서 따로 숨겨진 일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든 생각이 대통령께서 2008년에 봉화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내려와서 봉화마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왜 고향으로 기항했는지를 설명을 자주 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도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퇴임한 대통령이 시골집에 내려와서 내 바로 이웃에 살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가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정치가 갖고 있는 건의주의를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가끔 가까운 분들한테는 내가 여기 내려와 있으면 그래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어렵게 정치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대통령이 평생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살아생전에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역주의가 극복된 모습을 못 보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그런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2008년에 내려오셨을 때 그해 6월에 지방선거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해에서 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시 38살이었던 명의진 도의원이 최연소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께 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누구보다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이번 총선 결과가 대통령께서 그토록 염원하던 지역주의 극복의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우리 정치가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김해지역 현안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당민에 있는 가장 큰 현안, 경전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해법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동안에 진행된 얘기들이 있다든지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민홍철 의원 그리고 허성곤 김해시장 이번 4.13 총선에서 당선되신 분들하고 2017년도 내년도 김해 지역의 국비지원사업과 관련된 의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김해 경전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대책이 같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단기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30년간 1조 2천억을 김해 씨가 MRG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됐으니까요. 그런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경전철 사업 자체를 사업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비 7,880억 원이 민자대출로 다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일찍 갚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갚고 갚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부담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전철 운영 자체를 부산과 김해, 경남이 지자체가 직접 직영함으로써 효율화시켜야 매년 들어가고 있는 비용을 사실은 약 100억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거든요. 그렇게 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함께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그런 대책들 그리고 관련된 입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1차적으로는 도시철도법을 민홍철 의원이 주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개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경전철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지원,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무적인 협의가 중요하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김해 경전철은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의미에서 정부가 나서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전철 문제는 이 정도로 여쭤보고요. 그다음 교육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당선자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김해 지역의 교육 또 같이 교통 문제를 같이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 두 가지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교육 문제부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진단부터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해 교육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라 지역에 초등학교 과대 가밀 문제가 있습니다. 수남초등학교 경우에는 1학년이 14학급입니다. 전국에서 아마 14학급인 초등학교가 거의 유래를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걸 불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대 가밀 학급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수업 환경이 아무래도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급식을 하더라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등학교 과대 가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새로운 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육부가 새로운 학교를 불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교육의 다양성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시형 대안학교, 대안형 혁신학교를 경남교육청과 함께 학부모들이 나서서 김해 새롭게 만드는, 장유지역에 새롭게 만들어서 이 과대 가밀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그 외 다른 다양한 대책이 같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과제가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사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14% 정도가 외지로 다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거든요.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김해에 진학할 만한 좋은 고등학교가 많지 않다는 얘기라 이 좋은 고등학교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교육청과 김해시에만 맡기기는 어렵고요.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서 김해지역 교육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각 고등학교가 각 학교별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김해지역의 고등학교를 전남 장성에 있는 장성고등학교 사례와 같은 좋은 고등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데 비해서 저희가 실무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아서 경제 문제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해지역이라고 하면 특히나 조선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선경기가 아주 위축이 돼 있는데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역의 대책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김해지역의 중소기업이 7,100개가 넘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또 말씀하신 대로 조선 협력업체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거제지역의 조선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제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수주 절벽이라고 해서 수주가 끊겨 있는 그래서 지금 수주된 건조 물량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감이 없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협력사들의 경우에 협력사들까지 포함해서 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수주가 끊어지고 일감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구조조정을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이 실업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라 첫 번째 수주 절벽 문제는 국가가 좀 나서져야 된다는 게 현장의 요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국적선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직접 발주하는 그런 수주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도 하나고요. 두 번째 고용 대책은 저는 이 부분은 지금의 조선업 위기가 노동자들의 탓이 아닌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부의 정책의 잘못이 좀 있었고 경영진의 문헌 경영이 있었던 건데 거꾸로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영진 노동자가 고통을 분담해 나가는 특별하게 고용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회사 측과 함께 세워서 실업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좀 더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문제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 또 그리고 경남교육청에다가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제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제의의 배경이라든지 어떤 기대 효과가 날 것인지 이런 예측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협의체 구성이 이전에 업무 협의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각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 지원 계획을 올리고 중앙부처에서 6월이 되면 기재부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올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생 문제는 저는 민생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남도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필요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협의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남도에 업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협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정기적인 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까지 같이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교육청과는 바로 그 직후에 업무 협의를 가졌고요. 교육청과는 아무래도 무상급식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급식법 개정을 비롯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협의를 1차적으로 가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될 시간이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신지 한번 앞에서 못다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다면 포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의정활동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정치가 정말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인들이 자기들 밖으로 싸움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런 정치를 바꾸기 위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해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비롯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함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희망을 했습니다. 김해가 중소기업이 많기도 하고 지금 조선업 위기로 인한 경남도의 중공업 협력업체들 그리고 중공업업체들의 위기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부와 함께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산자유를 신청했고요. 여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가 꼭 함께 갑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자위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는 도민들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열 국회의원 김경수 당선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려운 질문도 곤란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대학이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직업관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소방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관은 2001년 조사 이후에도 존경받는 직업 1위로 3번 연속으로 꼽혔습니다. 반면에 최하위인 44위는 정치인이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 곱씹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